자 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아이스 더 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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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소리 좀 줄일게요 너무 크네요 소리 소리 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8분 레벨 노멀 애니키를 누르세요 애니키 오오 오 장난 아닌데 그래 나 이런 게임을 좋아해 이런 게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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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20개를 모으는 거네요 이 게임 오 오케이 깜짝이야 자 알겠습니다 저거를 20개 모아라 이 말인 것 같죠 같이 로레이언님 감사합니다 별풍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풍버프 감사합니다 무서워진다 슬슬 M으로 연다 했나? 아 지도가 이거구나 아 뭐야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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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관독화 끊겠습니다. 와아아아아아 자 여러분 일단 진정했고요. 자 이거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죠? 헐 마우스 밖으로 나갔다. 큰일났다. 아 큰일났다. 아 이거 창 어 됐다 됐다 됐다. 이거 어떻게 열어? 푸시 더 도얼 오픈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 이러다 버튼 잘못 누르면 나 방송 종료 누르는데 이거 눈이 뭘 뜻하는 거죠? 쒸 깜짝이야 큐? 뭐야? 뭐야? 귀신 시점인가? 등장 오 개무서워 저기 저 오늘 emutag 아 개무섭게 생겼어 어 개무섭게 생겼어 오 개무섭게 생겼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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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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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다시 녹화하고 이거 게임실이 된건가? 됐다 이거 세이브를 할 수가 있나요? 잘하시는 분 아니 처음에 날라오는게 처음에 난 그건줄 알았어 해골 모양에 그냥 별로 안 무서운 근데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생긴게 개무서워 어? 자 이번엔 내가 깨겠습니다 이거 먹여 먹어져 있네 아닌가 랜덤으로 나오는건가? 아 이거 소리되네 내 아까 눈이 귀신시야인건 알죠? 아 이거 무서워 여기로 와 여기서 왔지 올라와볼까? 개무섭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꼬인다 꼭꼭 숨 야 기준 아아아아 후어원 슬 슬 슬 슬 슬 슬 나가 나가 우와아아아아아아앗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어 장난아니다 게임 진짜 오 이딴 게임이다 했어 오케오케오케 게임 진짜 오케오케오케 저쪽저쪽 오케 깨자 내가 깨고만다 진짜 이 게임 여기 나오면 불안한데? 아니 쟤가 어딨는건지 모르니까 이 맵을 모르니까 봐도 봐도 모르겠어 봐도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자 알아서 되겠지 뭐 어 여기 아니야 여긴거 같은데? 아 무서운데 어 어 여기 올라간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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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여기로 오는거 아니겠지? 문 열었는데 마주치면 진짜 개개 놀랍겠다 진짜 아아 심장이 빠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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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여섯개 여섯개 금방금방 찾네요 찾는건 좋아요 자 여기 들어갑시다 찾는거는 되게 빨리 찾아 일곱개 그냥 누르면서 다니면 돼 버튼을 누르면서 다닐 뭐야 나 이거 오우씨 오 저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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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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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쟛 peł així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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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읠 개단으로만 가지마 주치러 계단.. 아니 어떻게 내려가 나가는 법 아 야야야야야 아 너무 무서운데? 아아아아아 왠지 여기로는 안올거 같죠? 아니가 여기로 더 잘 어울려나? 아 소리 미치겠다 아 귀신씨 한 번 더 봐야될거 같애 이게 어디로 나가 여기로 나와 아.. 너무 무서워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아까 여기서 먹었고 이쪽으로 안갔죠? 갔나? 아 갔구나 근데 저기 안들어갔어 못들어가 아아아아 아 왜 방이 흔들려 자 여기 안왔죠 아 아 수박 진짜 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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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아 가사 먹었더라 홍진영 신고 아 까먹었어 역시 사랑의 배터리밖에 없어 역시 사랑의 배터리밖에 없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게 당신만이 전부예요 여러분 나 길 헤매 근데 아 무서워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로 가봐 여기 안가봤어 워쌋 하니 열개 제 반만 또 모우면 됩니다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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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이거 너무 어떻게 빨라 이거 어떻게 망쳐 이거 너무 빨라 이지로 할래 이지로 할래 이지로 할거야 아 너무 빨라 이거 슬랜더맨 같은거네 여러분들 슬랜더맨 보시듯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랜더맨 보시듯이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아까 저기쪽으로 갔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하면 좀 빨리 나오는데 아까보니까 두번많이 나왔어 근데 이지라서 좀 어 열두개 어 열두개 근데 이지가 그냥 너 개수가 줄어드는거구나 아 알겠어 오케이 그럼 진작에 이지했지 어우 점프도 있네 아 샛샛샛샛 문 못열자 아이씨 아아 나 얘 소리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사다리 아이씨 반짝거리네 금방 찾겠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마주칠까봐 제발 진짜 불을 열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나갑시다 나갑시다 나갑니다 소고기 아버님님 감사 합니다 나 밑으로 간다 이번엔 어 뭐야 아이씨 쓰읍 따아아아아악 told 즉 Goth racing 赤 와 etcetera 다 account 뭐야 나 지금 순간 개무소서 나도 모르게 머리 긁었어 어 어 어 어 어 머리 긁었어 머리 어 나 이거 아냐 아냐 이런 게임 못해 이런 게임 못해 자 다시 갑니다 내가 이번엔 깨고 말 거야 난이도 설정 못했어 아 그냥 너말로 깨 아니야 다시 할래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계팽가이에 갑니다 이번에 깹니다 이번에 깬다 진짜 TV가 처음에 나오네 나 ICU 하고 왔다 ICU 하고 왔어 지금 나 강화했다 사왕이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면 안됐는데 그냥 귀신을 신경쓰지 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귀신을 신경쓰지 말고 그냥 먹을 것만 먹으면서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눈 먹어야 되지 자 벌써 3개 이제 어 피부 내어로 묻어있었나 얘 아예 안보면 되지않나 퓷 으아아아아아아 correct 오아 ㅖ 흐 x80 ucky 어어 어엄 어엓 어업 허 하나만 더 앟 어이 씨 어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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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 나 저렇게 바로 걸릴줄 몰랐어 도망갈려 하는데 갑자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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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안들어가져 어허씨 심장 저 큐 누르면 안되겠어 네 여러분 좀 뜬거운 얘긴데 아이쉬 하지마세요 내가 안무서워 할정도면 얼마나 안무서운거겠어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이게 진짜 무서워 아 진짜요? 사다리 사이를 들어가지 말라고 미국에선 불행을 뜻하는거라고요? 아 그래? 사이로 들어가면 안되겠군 아 무서워 여기가 너무 아 아 진짜 너무 빨라 쟤 아 쟤 너무 빨라 아 쟤 너무 빨라 진짜 ㅋㅋ 아 이번엔 좋은데 시작? meu 이번에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들어가 아싸 4개 벌써 깰 수 있겠는데요? 잘하면 계속 죽으면서 쉬워지나봐 아니 이게 내가 하는걸 내가 이걸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로 안나가는게 좋을것같애 그냥 여기 짜져있는게 나은것같애 진짜 눈알만 먹고 올게요 어 눈알만 없어졌어 진짜 짜져있는게 나은것같애 일단 귀신 한번 어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면 귀신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? 가만있다가 일단 조금있다가 일단 이대로 있다가 아 무서워 조금있다가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있다가 안오는데? 한번 봐봐 여기 어디지? 어 저기 계단? 올라오고있어요 지금 올라오고있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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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간다?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애 아 쓰바쓰바쓰바쓰바쓰 아 수박 수박 아 앞에서 대기스나 탈거 같애 아 대기스나 탈거 같애 앞에서 솜털님 두개 감사합니다 아 호두님 수박개 감사합니다 이런 수박 오케 없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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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야 나 굉장히 잘하고있어 6개만 먹으면 돼 왜 안열려 아 제발 제발 신나가 제발 하아 오케오케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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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소리야 뭐소리야 뭔 개소리야 아아아아아아악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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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 소리구나 아 라디오 소리구나 어우요요 나주먹자 이최 아 이거 꺼 이최 노래가 무슨 오빤는 힘술쟁이야 어어 이거야아 비슷한데 어아 thought 야다다라놀어 어어 어 오ws 오오오 ram 열, 두개 두개 남았어 어 나이 좋아 어떻게 이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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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시는 분 where 어디로 가 이제 아까 정문? 근데 나 나가는 길 까먹었어 어떻게 해 아 지도봐도 몰라 아 내려가면 있는거 아니야? 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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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슬란더맨 시리즈 이런거 깬거 처음이야 어 개기뻐 아 깼어 뭐야 뭐야 뭐라는거지? 어 깼어 끝이야? 뭔 뜻이에요 이거? 뭐 뭔 뜻이야? 해석좀 해주세요 뭔 뜻이야? 뭐 이.. 예 왓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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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 컨 컨 retrouve 해 이게 년상 제 얼굴처럼 엔딩에 답이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드께도 이러지 않나? 모르겠네 하드는 저 절대 못게요 빠이